여우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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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뭔가 뭔지 알지? 뭔지 알지? 얘기를 안 했으니까. 나도 교환하는 거잖아. 봤거든 방송? 봤더니 여기서 진짜 좋은 거 많이 팔지만 나도 솔직히 조금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. 아 진짜요? 이거 갖고 왔어요. 이거 갖고 왔어요. 미국 거 많아 미국 거. 일단 미제 양말. 어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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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그냥 양말 하면 돼. 미제 양말. 아니 왜냐면. 빗질한 건데. 나 형 나 무조건 나. 아니 근데 형 이거 왜 형도 신어야 되는데 이거 팔아. 아니 근데 나는. 나는 많아. 아 진짜 진짜 많아. 이게 약간 미국의 대형 마트 이런 거. 이거 형 지금 만약에 팔면. 이게 뭐야? 카시트. 우리 애기 이거보다 이제 이런 거 안 써. 형 아기가 몇 살이지? 많이 컸쳐요. 아 이건 지금 그런 거 좀 너무 더러운 거 아니에요? 형이? 아니 이거 뭐. 이거 뭐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하고. 그러지 않아. 아니 이제 애기가. 8살. 8살. 또 또 있어. 8살이면 안 되네. 또 또 또. 요 요 요 요 요. 미제 도리토스. 자 우. 아니 미제는 붙이면 다야? 뭐 사대주의잖아. 나 다른 걸 떠나서 요즘 미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접화하는데. 이게 더 짜. 이게 더 짜. 그치? 우리나라 도리토스는 너무 달콤해. 근데 이거는. 짭짤해가지고. 맨 처음에 먹을 때는 토하고 싶지만. 시간 지나면 이거 익숙해. 근데 형. 크지? 얼마나 된 거야? 너무 구겨져 있는데. 유통기간 지난 거 아니야? 아니 이게 유통기간 지난. 아니야 날짜 봐 날짜. 어디 있어? 날짜 어디 있어 날짜. 어? 안 보이셔. 네 이렇게 보셔. 날짜를 안 보이셔. 어 2014년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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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2014년? 아니야. 이 형이 언제 조커를 갖고 온 거야. 먹어봐 괜찮아. 먹어봐. 안 죽어 안 죽어. 아니 이거 2014년이면 큰일 나. 아아. 24년 12월 31일까지. 아 그래? 얼마 안 남았네.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. 빨리 다 같이 먹어야겠다.